마녀의 레시피처럼 으스스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버섯들. 이 영상은 독버섯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지능원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잠깐 이 영상에는 배경음악없음 숲속이라면 문추천 죽음의 독버섯 실화로 시작합니다. 독버섯 먹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그래서 그 독버섯이 무슨 맛인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사람이 독버섯을 먹고 또 죽어갔다. 누군가 재빨리 그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달아. 여러분 버섯 사진에 주목하세요. 이것도. 만일 이런 버섯들을 먹었다면 지금 당장 토해야 함. 토하자. 병원 가자. 먹은 버섯 가져가자.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죽음의 독버섯. 맹독성 버섯은 작은 한 개만 먹어도 바로 죽는다. 무서운 진실. 일단 독버섯을 먹으면 당장 안 죽더라도 최소 10년간 서서히 죽어간다. 버섯독은 절대 몸속에서 사라지지 않음. 평생 아프고 어지럽고 멍청해진다. 이 영상 사용법 주연 배우 곰피 먹은 애 보라마녀 독버섯 도장들 영상 순서 부록에 절대 조심해야 할 환각버섯들이 잠깐 나옵니다. 환각버섯들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빠른 배속 느린 배속으로 보기 화면 오른쪽 톱니바퀴를 눌러보세요.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1급 독버섯 새하얀 버섯들을 정말 조심해야 함. 얘들은 죽음을 부르는 새하얀 신부들 너무 새하얗고 흠이 없다. 거친 자연환경에서 그건 부자연스러운 일. 그것은 새하얀 유호 찝찝한 순백색 흰 독사같은 다리 1급 독버섯 숲속에서 버섯을 발견하면 일단 독버섯인지 의심부터 독버섯 집안마다 뭔가 특이점이 있다. 그걸 찾아내야 함. 살벌한 박박머리 치명적인 알모양 부츠 나쁜오빠 스타일 2급 독버섯 치즈를 얹은 듯한 이 버섯은 노란색을 머리에 얹은 죽음의 신부 이상할 정도로 매끄럽고 새하얀 피부 다리가 너무 오톨도톡 독가득 치즈 더러운 스타킹 1급 독버섯 1급 독버섯 버섯이 우사한 모양만 있는 게 아님 죽음을 부르는 빨간 신부 이 독버섯은 월이빠짐 백혈병 원인으로 악명 높음 신기하게 생겼다고 만지지 말 것 몸에 닿기만 해도 살이 썩을 수 있다고 만지는 것조차 절대 금지 1급 독버섯 1급 독버섯 그들에겐 뭔가 한 적이 있다. 뭔가 복잡하고 장식이 많음 늙어서 구부라짐 늙어서 구부라짐 늙어서 구부라짐 1인에 대해서는 귀에서 다시 설명하겠음 악마의 생크림 부스러기들 악마의 생크림 부스러기들 독설탕 2급 독버섯 2급 독버섯 이건 아기 독버섯 크면 이렇게 우산처럼 펴진다 귀엽게 생겼다 그런데 무서운 애인 저 귀여운 뿔 속에 독이 가득함 죽음을 부르는 악마의 뿔들 죽음을 부르는 도깨비 방망이 교활왕 속임수 기묘한 미니스커트들 2급 독버섯 이것은 얘네 집안의 유니폼 미니스커트 모자 위에 시리얼 그런데 그들은 옷을 잘 바꾼다 얘는 어떤 변신을 할까 미니스커트가 있는 원래 모습 감쪽같이 사라짐 같은 종류 다른 모습 2급 독버섯 미니스커트가 있음 그런데 이 독버섯은 과거의 요리제유였음 전통적인 식용버섯에서 독성이 발견되어 금지식품이 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독가득 젤리 치명적인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가 좀 작은 듯 2급 독버섯 이 버섯 패밀리의 미니스커트는 매우 짧음 롱다리네요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 너무 깨끗한 외모 조심 치명적인 초미니스커트 흰 독사 같은 롱다리 세느니 스타일 2급 독버섯 얘네들도 미니스커트가 있는 종류 머리 위에 이것은 시리얼 질문 미니스커트가 왜 자꾸 사라질까 답변 숲속이니까 비바람 끝돌 낙엽 북물발 늙음 등 이유는 반음 독가득 시리얼 치명적인 초미니스커트 2등급 독버섯 비운 뒤 찢어진 모습 숲속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함 이 미니스커트도 결국 사라질 독가득 탱탱살 뒤에 젖은 미니스커트 특히 기온 뒤 독버섯이 많이 올라옴 한국은 장마 끝나면 독버섯 시즌 시작 조심 또 조심 기묘한 린드 1급 독버섯 이 독버섯 패밀리들은 린이 있다 독무든 반지 독무든 훌라우프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 아래로 흘러내린 린 아직 월정한 린 사라지고 있는 린 같은 종류 다른 모습 기묘한 토핑들 2급 독버섯 이렇게 토핑을 얹은 독버섯 종류도 있음 지제 토핑 그런데 토핑이 없는 것도 있다 비가 왔거나 바람이 불었거나 원인은 많다는 독가득 토핑 토핑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종류 다른 모습 기묘한 잎 자국들 1급 독버섯 이 샛노란 독버섯은 맹독성으로 유명함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는 이것은 누군가 뜯어먹은 잎 자국 배고픈 동물이 독버섯을 먹었다는 뜻일까 질문 동물이 먹은 건 안전할까 답변 아니 그것은 다 잘못된 로머 뒤에서 설명하겠음 2급 독버섯 여기에도 잎 자국이 그런데 일반 동물들은 독버섯을 안 먹음 그럼 누가 먹었을까 먹은 범인은 민달팽이들 민달팽이들은 독버섯을 먹어도 될까 민달팽이들은 독분의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3급 독버섯 여긴 잎 자국이 더 많다 독버섯 주변엔 민달팽이가 많음 그런데 독버섯 먹은 민달팽이를 잡아먹은 동물은 죽을 수 있음 석어가는 이곳 벌레들이 많은 건 발을 낳기 위해서 숲속은 그런 곳이다 기묘한 색깔들 여기서 잠깐 퀴즈 독버섯은 컬러풀하다 정답 예스도 예스도 노도 아님 독버섯의 세계에서는 평범한 색과 화려한 색이 함께 있음 예시 평범한 색 화려한 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함 이건 그냥 작은 돌멩이 이 독버섯도 과거의 요리재요였음 지금은 3급 독버섯 3급 독버섯 아주 쨍한 색깔 시럽기 얹은 빨간빵 같음 질문 색깔만 보고 독버섯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 답변 아니 상황에 따라 다름 시간이 지나면 색깔도 바랜다 선명한 색깔 빛바랜 색깔 같은 종류 다른 모습 구로 악마의 유혹 환각 독버섯 이 도장이 있는 건 환각 독버섯 환각 독버섯은 몸은 물론이고 뇌세포까지 파괴합니다 여기서는 짧게 소개하고 다음에 자세히 먹는 순간 불타는 지오 바람물질보다 무서운 환각 독버섯 불타는 지오 불타는 지오 환각버섯 자체가 강력한 독버섯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금지 호기심조차 금지 인류는 아직 이 버섯들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 현재 독버섯 해독제는 전세계에 단 몇 가지뿐 그래서 많이 죽는다 신원공개 흰 알광대버섯 애광대버섯 붉은껍질 광대버섯 흰딱지 광대버섯 김씨이름 개나리 광대버섯 붉은 사슴풀버섯 긴골 광대버섯 아재비 노란막 광대버섯 맛광대버섯 구문의대버섯 암회색 광대버섯 아재비 꽃버섯 아재비 도구íll 바이 광대버섯 벤 붉은점박이 광대버섯 흰딱지 광대버섯 마귀 광대버섯 냄새 부당버섯 붉은점박이 광대버섯 미치광이버섯 족제비 능물버섯 검은망 그물버섯 뿌리 광대버섯 파리버섯 말똥버섯 아제비 일본현지 그물버섯 노란종버섯 재미있으라고 이런걸 보여주는게 아닙니다 독버섯은 죽음 파멸뿐입니다 독버섯의 모든것 꼼파시리즈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